요즘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 많이 썼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플러그인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정품을 사야 되는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굳이 플러그인을 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해요 플러그인들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이걸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많은 DAW 프로그램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플러그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플러그인들이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VSTi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VSTi 오늘도 전국 레슨 학생한테 받은 질문이 FAB 필터의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FAB 필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EQ 컴프레서 또 이쪽으로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높은 플러그인인데 FAB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EQ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FAB 필터의 MB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멀티밴드 컴프레서죠 이거를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설명을 해 주는지 말든지 하지 다짜고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건가요? 물어보면 못 가르쳐 줘요 프리셋 좋더라 프리셋 막 걸고 물론 소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취미로써 잠깐만 하고 말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FAB 필터를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EQ를 공부해야 되고 플러그인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FAB 필터를 연구를 하려고 하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돼 기초를 다십시다 기초를 정보 수집력은 너무 좋아 어디서 그 백도어로 플러그인 공짜 플러그인 잘 두고 해 잘 깔아 문제 없이 잘 깔아 와 깔아놓는단 말이야 그거 왜 깔아놓냐고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뭐하러 깔아 그거 깔면은 컴퓨터가 무거워져요 나한테 많은 붓이 있다고 한들 그 붓이 내 음악을 내 그림을 내 글을 글의 퀄리티를 높여주지 않아요 절대 로직 안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만 봐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아 지금 로직만 부리겠네 로직만 봐도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이렇게 딜레이 만해도 몇 개야 여기 있는 것만 일단 파세요 그 다음에 그 EQ, 컴프레서, 리버프,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경험치를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뭔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레퍼런스의 느낌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 한 단계를 높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준비가 되기 전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거를 응용을 못해요 이거 너무 안 좋은 일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나와서 답답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학생들한테도 니네가 지금 학교에서 좋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학교 밖에 야외에서 진짜 칼을 갈고 음악을 듣고 자기 내공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니네가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전공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우러서 또 하는 얘기가 있을 거에요 아우러서 아우 아우러 나